교주의 성폭력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가 지역사회와 밀착해 있다는 정황, 앞서 메인 뉴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성폭력으로 무리를 일으킨 종교단체에서 교역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맡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낸 일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또 문화단체란 외양을 입은 JMS 계열 단체가 천안지역 최대 축제인 흥타령 춤축제에 매년 참가한 사실은 실로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2단 사이비 종교단체의 공개활동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JMS의 경우 교주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이용해 자신의 성폭력 행각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젊고 예쁜 여성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 집중 전도했고 교주는 이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런 단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지역사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건 결국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권리인 만큼 금산군이나 천안시 등 각 지자체가 고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단 사이비 종파가 문화단체나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행위를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에선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진 것입니다. JMS 같은 2단 사이비 종파는 이제 종교단체의 자율에 맡기기엔 사회적 영향이 너무 심각한 수위에 올랐습니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든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든 2단 사이비 종파의 활동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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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